지금 그걸 산다고 그 가격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이제 기업체와 관련된 소식이지만 또 우리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배륙시장을 한 2조 원 정도에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 투자하신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엄청 이제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만사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언제 사야 하는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회사가 어떤 물건을 2조 원에 구입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2조 원짜리 물건을 그냥 들썩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굴 와굴 하는 거죠 그런데 2조 원을 산다고 결정했을 때 그런 평가 기관들인 정권 회사들이 아 당신들 결정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목표 주가를 계속 내려버리니까 그게 주가가 막 추락하니까 개인투자자 들은 당신들이 원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태우는 거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젊은 ceo들 같으면 가혹한 경험 같은 게 좀 덜 할 테니까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전수전 경중전 특히 이제 경제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ceo들은 굉장히 조신을 할 건데 젊은 사람들은 뭐 곳간에 현금 보유액들이 좀 많고 하게 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사야 될 땐가 그 가격에 사야 할 땐가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자산을 매입 할 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백번 조심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룩시장을 유튜브 인수가 에 유튜브가 아마 2조원 정도로 인수 했는 모양인데 네이버 시총 5조 정발 주주들 부글부글하다 그리고 또 미국의 중고 의류 그래 플랫폼 인수 소식에 52조 52조째 네이버 주가가 최저가를 기록했다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라는 부분들은 뭐 시간이 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뭐 저와 같은 사람이 선의를 갖고 네이버의 경영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안이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화를 벌쩍 냅니다 주식시장은 잘못 인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이버 경영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원달러 한 줄이 1400원이 넘었는데 꼭 지금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가격이 2조는 아닙니까 어떻게 중고 의류 배륙 시장을 2조 넘게 주고 삽니까 비싸게 산다는 거죠 비싸게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수 합병을 잘못하게 되면 참 타격을 많이 받죠 그런데 적정 가격이 얼마 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경영진들은 중고 의류시장인 배륙 시장을 인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별했겠죠 10월 5일 날 유가정권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날보다 7% 하락한 16만 4천원에 마감됐고 그리고 그 전날 이틀째 연속입니다 8천8% 하락한 데에서 이틀 연속 떨어진 것이다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4조 84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어제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 시기 가격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역대 최고가 46만 5천원과 비교하게 되면 65% 하락했다 엄청나게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고점 최고점 최고점의 주식을 산 사람은 지금 뭐 자기 자산 가격이 65% 그냥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저가니까 뭐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다 이제 피를 본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들한테 이제 항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봉호님 말씀처럼 개인투자자들이 이젠 주식을 못 팝니다 빠진 것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계속 가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어중간하게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뭐 그냥 좋아지는 날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손실이 크겠죠 자 이제 소위 그런데 또 한 건을 했네요 이미 네이버가 10월 4일 날 미국의 중고의료 네이버는 중고의료상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중고의료 근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16억 달러 약 2조 3,442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것이 주가락의 도화순이 됐다 그러니까 베룩시장을 2조에 인수하게 되고 이 여름 엄혹한 시기에 포시마크라는 미국의 또 의료 중고의 상을 2조 3,441억 원에 인수하는 금액으로 보면 국내 IT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딜이어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들뜨게 했다 주식 취득 예정인은 내년 4월 4일로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포시마크는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된다 제가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에 빠삭하지는 않지만 포시마크라는 회사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이 방송을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평소에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들어봤는지 한번 정보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경영진은 인수 가격과 시점이 적정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적정한지 인수 시점이 적정한지 그러나 정권업계의 평가나 시선은 아주 싸늘한 편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성장성 높은 북미 이커머스 시장 진입은 긍정적이지만 인수가가 너무 높아서 결국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이유였다 또 포시마크가 올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다는 점도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아무튼 상식적인 순회에 미루어 보게 되면 지금이 참 묘한 시점이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의료 중고업체를 매입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한 조치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경영진들이 자기가 회사 돈을 2조 3조 정도 투입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어련히 고민을 많이 했겠으니까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의견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권 회사들이 모두 다 뭡니까 네이버 인수를 다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시티 정권은 목표 주가를 32만 8천원에 17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렸네요 그러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jp모간이 27만원에 22만원으로 노무라 정권이 34만원에서 18만원으로 clsa가 28만 2천원에 19만원으로 우르르 네이버 목표 주가를 낮췄다 대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개 회사 가치가 적정한가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대개 평가할 때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수익 대비 주식 가격이죠 시티 정권은 미국의 알파벳 구글의 주가 수익률이 퍼 라고 하죠 대개 15.2 이게 높을수록 이렇게 비싼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그런 유망한 그런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주가가 내렸지만 43 한때는 46 50까지도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이 큰 거죠 그렇게 비싼 주식으로 산다는 것은 페이스북이 모 회사인 메타는 10.1 알리바바가 9.7 텐센트도 16.8인데 현재 네이버의 주가 수익률은 무려 25.8로 비싸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의료를 판매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입니다 제가 좀 문외한일 수 있겠죠 포시마크 주가가 지금 17.6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에서 83.2달러니까 몇 배 떨어진 겁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주식이 이런 겁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정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매수합병은 말 그대로 동전의 양명과 같습니다 9.286화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97만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81년생 최고경영자로 지난 3월 치임한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주가 하락은 안중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효가 1981년생이니까 패기도 있고 하겠지만 경험은 좀 적겠네요 회사 경력에서는 경험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이번에 17달러 10센터까지 올라간 가격도 저점에서는 9월 30일까지는 14불 수준이었습니다 14불 수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르다가 네이버 인수설이 밝혀지면서 폭등을 해가지고 17불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지난 5일 사이에 22.2% 정도 올라졌는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한번 연중을 보니까 연중에도 보니까 주가가 행편 없었어요 고점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고점은 2021년도 11월 15일이었지만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연중에서 18불 수준에 계속 바닥을 친 거죠 이거는 뭐 인수설이 밝혀지면서 올라간 것이고 한 10, 10 한 2불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8.97부 이건 아마 언젠지 아마 2022년 7월 달 대폭락된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에 그렇게 비싼 딜을 뭐 2조 3조짜리 딜을 왜 하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권 회사들이 다 반색을 해가지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면 되는데 대부분 목표 주가를 그냥 절반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1981년생 CEO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 제야 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딱 나가고 나서 제가 궁금함을 느낀 것은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해관계없이 자기 의견을 그냥 그대로 피력할 수 있는 보통 투자자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정확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트루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필사 적생도 살아남 가능성이 있을 때 써먹는 건데 지금 이 극심한 불경기와 금리 폭등 와중에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미국 회사를 인수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타이밍이 나쁘면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단다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뭐 네이버 같은 회사는 내부 유보가 많을 테니까 실탄을 잘 아껴야 되죠 돈이라는 게 실탄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도 돈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자기 손을 떠나게 되면 뭡니까 그건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산다 주택을 산다 그게 든든함도 주지만 현찰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전통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불경기가 심해지고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아주 이름들 불투명하게 되면 현금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네이버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는데 엄청난 대출을 받아 이거는 현금을 2조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요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만간 대출을 받아야겠죠 이런 부분을 트루스님이 어느 전문가보다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글세다님은 로스쿨 나온 초보 변호사를 네이버 CEO에 앉히더니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포시마크는 어떤 인도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이 3.7에 불과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앱입니다 중고 의료 거래 한정돼 있어 확장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한국의 중고나라 같은 국민 앱이 아닙니다 이것을 2300억불도 아니고 2조 3000억을 주고 산다고 하니 시티그룹을 필두로 일부러 애둘러 다른 터집 잡는 보고서를 내고 하루 100만주 이상을 팔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만에 16%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시장을 여러분 보는 것은 최수현 CEO라는 분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유능하니까 네이버의 CEO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카데고리 샵이라고 합니까 영역이 정해져 있는 그런 종류의 온라인 업체나 오프라인 업체들은 앞으로 상당히 번성하기가 힘들죠 모든 것을 뭡니까 다 포괄하는 쪽으로 다 몰려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마존이라는 건 거대의 거인이 커져 가지고 의료 중고업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아마존의 그냥 하나의 섹션으로 의료 중고업체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대개 전문 샵들 카데고리 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정용품을 파는 뭐죠 바디앤 비욘드가 하는 업체도 파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렇게 옳은 선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자님은 미국 계시는 분입니다 교보분이신 것 같은데 미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포시마크요? 포시마크라고 했습니까 응? 왜? 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혁신이나 성장이란 뭔 상관인 대체 아리숭아입니다 포시마크의 현 오너는 그에게 팔아치어서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인 거죠 베리타스 이게 아마 라틴으로 진리란 뜻일 겁니다 경험이 일천한 1981년생을 네이버 대표로 선임할 때부터 파격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임 네이버에 시효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지금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론의 주제로 삼을 수는 있는 것이죠 저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할 시점도 아니고 너무 비싸게 사고 성장성도 뭐가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그냥 도배를 한 겁니다 물론 다수가 진실은 아니죠 다수가 늘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이렇게 그냥 비판적이면 또 한님은 좀 잘나갈 때 몸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 수익률이 20이면 앞으로 지금부터 반은 더 하락해도 충분하겠네요 네이버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전략 미스 같습니다 예진 당장 복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통상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확 가라앉고 앞이 조악한 여러분들 안개가 낀 듯한 그런 상황에서는 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선장들은 대부분 선택을 하죠 그 사람들은 노예한 그런 선장들은 위기를 여러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책으로 배우는 위기하고 직접 체험한 위기는 다르거든요 외환위기, 석유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것을 여러분들 딛고 딛고 이렇게 적의 시체를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진짜 이때는 조신하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수십 년 싸운 것이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이 잡수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미국 여름 경제사에서도 대공황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뭐죠? 금금 절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혹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것도 뭐 어차피 리스크를 그냥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걸 외환위기나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빚을 일정 수준 이상 진다는 것이 엄청난 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교훈이란 것은 무슨 수많은 책을 읽어서 탑재한 것이 아니고 한참 성장기에 아버지가 사업을 평창시키다가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면서 자금 경식이 발생하면 집이 부도가 넘어가가지고 그게 재개하는 과정을 그냥 처절할 정도로 곁에서 봤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빚을 경계해야 되고 항상 뭐죠? 안전판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그냥 몸에 그냥 그대로 배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호하게 뭡니까 한 50년 60년 정도 회사를 일구가 살아남은 지금 한 80대 정도 되는 그런 노예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시의원이나 회장 같으신 분들은 답이 이럴 겁니다 지금은 뭐 사과할 때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신출 기묘한지 모르겠는데 대세가 하강 국면을 들어갈 때는 개인이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강 시에 시장 자체가 뭡니까 하락시로 접어들었는데 그걸 본인이 갖고 있는 지력을 가지고 넘어서겠다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현금 현금 또 현금인데 젊은 CEO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걱정이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현금 현금 또 현금인데 젊은 CEO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한 번 정리정돈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